오토헤럴드 김응식 기자,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일반적인 자동차와 다르게 다양한 구조로 설계된 목적 기반형 차량, PBB, 용신 개념 에어백을 선보었. PBB는 차량 내부가 상대적으로 넓고 다양한 형태의 실내 디자인을 갖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에어백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현대모비스는 차문에 장착해 아래에서 위로 펼쳐지는 도어 장착형, 도어 마운티드, 커튼 에어백과 에어백 하단부의 지지력만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자립형, 셀프 서포트, 현대모비스는 차문에 장착해 아래에서 위부기술 모두 충돌이나 전복사고 시탑 승객의 이탈을 방지하거나 상해를 대폭 저풍미 등 까다로운 해외 선진시장의 각종 안정기준도 만족합니다. 도어 장착형 에어백은 커튼 에어백이 위에서 아래로 펼쳐지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수직으로 상승한 사고 시 0.03초 만에 현대모비스는 세계 최초로 와이어 방식을 커튼 에어백에 적용했다. 에어백 좌우로 설치된 와이어를 따라 쿠션이 펼쳐지며 창문 밖으로 탑승객의 이탈을 방지한 북미교통안전국 NHTSA의 이탈경관 표준 FMBSS-226도 충족하며 안전성에 확 PVB는 뒷좌석 승하차용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주로 사용한다. 천장에 문을 닫는 구조물이 위치해 에어백 장착 공간이 충분하다. 이러한 경우에 도어 장착형 에어백이 효과적이다. 현대모비스 이규상 승계관전 연구실장은 도시문송에 특화된 PVB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신개념 커튼 에어백을 개발했다며 로브라이드용 PVB는 개방감을 강조해 측면 현대모비스 이규상 승계관전 연구실장은 도시문송에 특화된 PVB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자립형 에어백, 셀프 서포트 에어백, 은전면 유리창까지의 실내의 공간이 넓은 PVB 특성을 고려한 기술이다. 자립형 에어백, 셀프 서포트 에어백, 은전면 유리창까지의 실내의 공간이 넓은 PVB, 에어백 하부의 지지력만으로 충격을 흡수해 동승자를 보호한다. 세단이나 SUV는 약 30도 각도의 전면 유리창이 핀, 반면 PVB는 유리창까지의 거리가 멀고 유리창이 직각에 가까울 수 있다. 자립형 에어백은 이러한 구조적인 어려움을 극복한다. 현대모비스는 쿠션을 전면부, 크래시패드, 쿠션이 에어백 덕계에 해당하는 하우징과 연결돼 순간적으로 쿠션을 잡아주다. 쿠션의 들림 현상도 방지해준다. 쿠션의 들림 현상도 방지해준다. 이에 따라 에어백이 전면 유리창에 닿지 않고 쿠션과 전면부의 사이의 지지력만으로도 탑승객을 보호한다. 현대모비스는 PVB용 에어백의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트 위치나 탑승객의 방향이 자유로운 특성에 맞춰 고객사 실내 디자인에 맞춘 다양한 에어백도 개발에 선보일 예정이다.